세종시가 지역서점 14곳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인증기준을 충족한 지역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시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집니다. 또 인증서점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점에서 원하는 도서를 대출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일명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추진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.